올해 국방부의 핵심 추진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상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과 관련한 키워드를 좀 뽑아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4개의 키워드를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포스트 9.19 시대입니다. 포스트 9.19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포스트 9.19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지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우리의 일상을 보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이전과 지금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그 영향도 전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인 변화 이전에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에도 저희 국방뉴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같은 걸 굉장히 자주 보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또 그 이후에 더 진척이 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9.19 군사합의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상, 공중, 해상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약속. 지금까지도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고요. 살벌한 기운만 감돌던 JSA도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고 GP도 남과 북이 각각 11개씩 시범 철수하고 또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네. 한때는 전쟁 위기설까지 감돌던 이 한반도에서 최소한 아직까지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정말 포스트 9.19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요. 공기의 무게를 아십니까?입니다. 공기의 무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뭐 사실 잠수할 때 드는 공기통의 무게는 좀 들어봐서 알지만 공기의 무게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무게는 아세요? 평화의 무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군이 또 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과거에 비하면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이 포스트 9.19 시대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는 역할을 군이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9.19 2주년을 맞아서 기획지제를 하러 이제 연평도를 들어갔었는데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 어장이 확장되고 조업 시간이 늘면서 어민들은 좀 평화를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국방 뉴스에서도 몇 차례 보도했던 것처럼 DMZ 평화의 길 조성과 운영도 우리 군이 지원했었는데요. 지금은 교착 상태라 이런 일들이 더 진척되지는 않고 있지만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이 되면 우리 군에서는 또 정부의 DMZ 평화의 길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평화의 무게를 꼭 어느 정도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DMZ 평화의 길을 통해서 또 평화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난 2019년에는요. 9.19 군사합의 1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회를 열어서 군 자체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직접 한 적도 있고요. 또 우리 군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군비통제 세미나와 서울안보대화 등에서도 이런 성과들을 공유했는데 이때 유엔 관계자가 9.19 군사합의를 군비통제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는 등 그 성과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국제적인 공감대까지 형성하고 있는 거군요.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세 번째 부분 키워드는요. 상처 치료에는 유해발굴입니다. 상처 치료에는 후땡땡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몸에 난 상처는 연고를 발라야 낫겠죠. 하지만 남과 북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데는 유해발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유해발굴을 하고 있는 간부에게 유해발굴을 하면서 뭘 느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간부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무덤도 없이 가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에 노력해야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네.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유해들 그리고 사실 유품으로 발견된 방탄 헬멧이나 유품들의 전쟁의 상흔이 총탄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전쟁 상황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9.19 군사비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에서 지금 공동 유해발굴을 하기로 하고 또 일단 우리 측에서 먼저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해 2,300여 점 그리고 유품 8만 5천여 점을 발굴했고 9명의 국군 전사자 신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북측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요. 처음 합의했던 것처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게 되면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숙연함 이런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더욱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응답하라 2018입니다. 응답하라 2018. 이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역시 문제는 북한의 호응에 있습니다. 북한이 호응하면 우리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호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다행히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당대회에서 조건부이긴 하지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언급도 있었고 우리 정부도 바일린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죠. 이에 맞춰 국방부도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DMZ 내 화살머리 고지 남북 공동 유해발굴이라든지 또 JSA 자유왕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을 해서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